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제가 12월에는 딱 하나 목표를 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외부 강의는 거의 나가지 않고 대학교 강의만 일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것만 나가고 외부 강의는 모두 다 이렇게 저희 강사들한테만 현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동안 이제 뭐를 하냐 이제 도서관을 좀 자주 찾아가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터넷도 자주 하지 않고 이제 그 시간은요. 그리고 이제 책만 정말로 한번 마음껏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그 책 안에서 뭔가 제가 이제 사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제가 삶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용히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역시나 이제 도서관들이 도서관은 그 분위기가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서 뭔가 이게 좀 많이 불편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글씨를 좀 쓰고 자주 일어나가지고 책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읽는 스타일인데 너무나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읽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냥 카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좀 책을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읽었던 것 중에서 그래도 도서관에서 오늘 한 대여섯 권 정도 책들을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제 거 IT 관련된 책들도 몇 개 읽어봤고 그 다음에 1인 기업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역사책도 한두 권 정도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빠르게 스킵하듯이 읽고 싶은 부분들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1인 기업 성공 시대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나온 것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나왔던 책들 1인 기업 관련된 것들만 좀 읽다 보니까 이 책을 발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봤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이제 문구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왔고 그 정리한 것 중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1인 기업을 하려면 철저한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1인 기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갈 때는 이 제목이 뭐 이렇게 딱 보였기 때문에 보이신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1인 기업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회사라는 조직을 나와서 자신이 1인 기업을 정말 하고 싶고 1인 강사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1인 기업 당장 하지 않더라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하고 돈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선택을 조금 고민을 했었죠. 자유라는 돈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역시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은 받쳐주셔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최소한 회사에서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연봉 정도 수준 플러스 알파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 나오면은 세금도 더 많이 낼 것이고 또 자기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어떤 1인 어떤 사무실을 등록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돈들까지 합했을 때 지금 연봉보다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좀 벌었을 때 현재의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 지금 현재의 삶의 수준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1인 기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죠. 사실 조직 생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론 회사 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서 이제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것을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한 이 삶에서 내가 조직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 할 수 있을까? 사후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43살 정도? 그 정도만 되더라도 대기업 쪽에서도 이렇게 은퇴, 그렇죠? 이게 퇴직 프로그램이 돌았을 때 정퇴, 퇴직 프로그램이 돌았을 때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전에 이제 금융회사를 다녔을 때도 기준이 45살인가 기였고 그 다음에 10년, 10년인가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45살이 되지 않아도 10년 이하, 10년 이상만 15년인가 10년, 10년인가 되면은 또 그 안에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그 퇴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퇴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주고 이제 퇴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불안하죠. 사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봐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한 40 정도, 중순 정도 되면은 이런 생각들, 나중에 내가 은퇴를 정말 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제 1인 기업. 이게 창업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창업하고는요. 이게 1인 기업이란 것은 스스로 혼자 다 모든 것들을 기업가처럼, 기업가처럼,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행정처리던, 어떤 세금처리던, 영업, 마케팅,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인건비는 안 들겠지만은 인건드비는 안 들겠지만은 그만큼 많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1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돈을 좀 많이 이제 목돈을 들여가지고 뭔가 이제 사람을 구해서 거기에 안에서 어떤 가치들을 얻어가는 돈을 버는 그런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정말 1인 기업가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정도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한 10년 정도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나는 이 회사를 바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 서른 중반 이후 만약 10년 정도 했을 때 정말 이 조직 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이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고 이제 임원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팀장님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도저히 거기까지 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기업 대기업의 중간에 한번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은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거의 뭐 회사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그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렸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런 퇴직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 이거 점점점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들은 약 한 5년 정도 였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썼을 때가 약 한 7, 지금 한 이제 10년 차 10년차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뭔가 혼자 기획을 하고 스터디 모임을 꾸리면서 이제 더 후배들과 같이 많은 책들을 썼을 때가 이제 한 5년 정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강의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죠. 그러니까 그 무료 강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걸 회사를 나간 뒤에 정말로 회사를 차렸을 때 아니면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했을 때 강사로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루트를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절대 회사를 뭐 회사 생활을 전혀 이렇게 못하러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도 그 조직에 대한 것들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쌓으려고 빨리 누구보다도 더 많이 쌓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하는 것들도 많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내 토크들을 이렇게 쌓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서 준비한다고 하면 그거는 늦어요. 늦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늦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서 준비한다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현재 경제적으로 계속 벌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나오자마자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제 계속 불안함하면서 전혀 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최대한 다 하고 난 뒤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보통 창업 같은 경우는 할 때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 1인 기업가에서도 아이템이 아이템이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어떤 걸 선택하냐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마케팅을 하냐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창업 같은 경우에 할 때는 정말로 자기가 확 이게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뭔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어 몇 강사분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1인 작가분들 이제 작가를 이제 책을 썼던 분들이죠. 책을 쓰신 분들도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인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문의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많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큰 이야기들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다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업무에서 확장되는 것들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현재 업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조직이라는 거 앞에 이제 영업을 직접 뛰는 사람들도 있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선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업무의 기반을 잡았던 분들이 많죠. 다 만들어졌던 분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오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팀장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조직 안에서 계속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파트를 하는 건데 이 한 파트를 하는 것이 이제 길인 기업가로 보면 그걸 전체 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쌓았던 그 경험 이제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혀 다른 업무를 가지고 나는 되게 이 일이 싫었어. 되게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너무나 싫어 가지고 밖으로 나온 건데 그 일을 또 하라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분야를 선택을 해버려요. 거의 100% 다 못합니다. 거의 100%예요. 이거는 제 주의를 제가 봤을 때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찾아왔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 보면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재 회사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키워나가야 하는 건데 전혀 몰랐던 건데 물론 이제 그 전혀 몰랐던 것보다는 저 추미생활을 조금 조금 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자기가 업무를 했던 그 경험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좀 기반을 잡을 생각을 하시고 난 뒤에 조금 조금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 해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라는 것을 했을 때 IT 보안이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물론 엄청 잘한다 그런 경험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10년 이상의 그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글쓰기 강의나 그런 것들을 했다면 아직도 잘 못해요. 사실이요. 글쓰기 강의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10년 넘게를 했고 그 다음 책을 많이 썼지만은 사실 글쓰기하고 책쓰기하고는 또 다른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쓴 것에 대해 책을 쓴 것도 거의 다 IT 분야 쪽으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책쓰기를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사업성을 한번 켜볼까라고 했다가 그냥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혀 틀려요. 이게 업무로 예전부터 글쓰기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게 뭐 매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했던 그런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기자분들이 글쓰기 하는 것하고는 저건 완전히 틀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것들을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들을 우선은 선택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나왔다면은 이렇게 즉시 실행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철저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내가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해가지고 아 요걸로 가지고 자신이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어떤 컨설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을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한다고 계획이 세웠으면은 나왔으면 바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을 동안 그 했듯이 여러 유통 여러 교육센터들 아니면은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조직 모임들 그런 데서 가면서 일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소화할 수 있다면은 이제까지 준비한 그런 컨텐츠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은 다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필터링 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제부터는 회사를 나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했다면은 밖에서 바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나와서 그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회사를 나오는데 이때부터 뭔가 다시 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거의 무의미합니다. 무의미예요. 불안해서 못해요. 사실이요. 끝납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가 앞에서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는 바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인 기업가 아니면 1인 작가 아니면 1인 어떠한 강사 뭐 이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점점 기반이 쌓아지는 점점점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